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홍창기입니다. 녹색아버지회와 LG 트윈스가 건강한 지구 만들기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오재한입니다. LG 트윈스가 녹색아버지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앞장섭니다. 저희 선수들도 클린한 야구장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G 트윈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이정용입니다. 야구장 쓰레기 아웃!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입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백승현입니다. 야구장을 깨끗하게 지구를 건강하게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문성주입니다. 깨끗한 야구장 만들기 저희 선수들도 앞장설게요. 매주 수요일 밤 녹색아버지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LG 트윈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이유찬입니다. 녹색아버지회와 LG 트윈스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투스 박명윤입니다. 야구장 쓰레기 아웃!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는 길입니다.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대형입니다. 야구장을 깨끗하게 우리 지구도 아름답게 지켜주세요. 녹색아버지회 화이팅! 녹색이 아웃 programmer!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